탓자도 껴줘요? 제가 탓자 가지고 너 누구고 보셨어요? 고강철 어딨어? 너 누가 이딴 병신같은 소리를 하래요? 손목은 재미없고 팔꿈치를 잘합시다 왜 손목 조심하시고 항상 오강하시고 한마디로 호구의 꽃이라고 불리나 돈 많은 과보라는 거죠 누구? 우리 냇길에 오늘 바지에 오줌 좀 싸겠는데 우리 싸 남자는 우리 반 사랑만이지 나 죽으면 상갓집 와서 화투를 치지마 누가 먹어도 먹을 건데 바로 설계 들어가자 콩지 좀 쓰시겠어요? 누가 돈 많은 걸 자고 했어? 당연히 뭐 가지도 그래야지 아니 mél terug 뭔가 결과는 어디예요? 일단 뭐야?